담배를 피운다는 건 남자가 어느 날 말했다. 지금껏 살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맛있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. 그날 우리는 담배질을 하며 안개가 피어오르는 전경을 보고 있었다. 남자의 말에 따르면 그가 어렸을 적 제 부친의 담배 피우는 모습이 꽤 임상적이었던 것 같다. 남자가 피우는 담배는 박하향이 들어간 것으로 고집스럽게 그것만 피운다. 시골의 작은 담배 가게에서는 그걸 팔지 않으므로 어떤 때 궁하면 내 것을 마지못해 피우기도 한다. 내 보기에 남자의 담배 피우는 모습이 좋다. 바끔 담배질 하는 게 아닌 연기를 아랫배까지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여유있게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보면 담배를 제대로 피우는 사람이야. 라고 생각하게 된다. 남자는 담배를 일찌감치 배웠다고 한다. 일찌감치라 함은 책 가방을 매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런 그가 담배를 피우는 세상에 온갖 군상들 유독 제 부친의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참 맛있게 피우는 분이구나. 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어쩌면 그도 제 부친과 같은 사람 즉 그렇게 만나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다.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두고 하는 구구절절 많은 말 중 맛있다. 라는 말을 붙여도 될 정도인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. 담배값에는 무서운 경고문이 쓰여 있다. 굳이 보기 싫은 경고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담배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. 나도 이 사실을 알면서 담배를 피운다. 담배에 대해 여러 잡다한 생각을 하는데 늦게 배웠으므로 끝까지 피울 테다. 라는 고집이다. 늦게란 마흔 중반쯤에 고인이 된 방 노인으로부터 긴 장미 담배를 배운 걸 말함이고 끝까지란 죽을 때까지이다. 몇 번 말한 바 있는데 나는 선천적으로 후두와 편도가 약하다. 이로 말미야마 그 오래전 담배를 배우지 못했다. 담배 연기를 들이켜면 바로 편도에 좁쌀 같은 돌기가 생기고 심하게 목이 따끔거린다. 요즘 하루 한 갑 정도 피운다. 이제는 담배 연기에 목구멍이 적응되었겠지 라는 생각에 방심하면 바로 탈이 난다. 근래 이 현상이 잦다. 일부러 담배를 피워도 때는 약초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이다. 남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나는 하나의 사실을 알았다. 내 자리에는 늘 담배채가 지저분한 반면 남자는 그렇지 않다. 하나의 재떠리를 가운데 두고 털어도 내 쪽만 지저분하게 담배채가 떨어져 있는 걸 안 것이다. 어떤 때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담배채다. 이것 때문에 책상과 심지어 식탁, 내가 앉아 담배를 피운 곳 모두 엉망이다. 나보다 깔끔하게 담배를 피우는 남자에게 어느 날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. 말을 끄는 남자가 시범을 보이겠다는 양 길게 들이킨 담배를 재떠리를 향해 떨어뜨린다. 거의 비슷하게 들이마셨으므로 내 오른손도 재떠리를 향해 자동으로 움직인다. 남자가 재를 떨기 전 나는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에 낀 담배를 엄지로 툭 쳤다. 그러자 담배채가 재떠리에 반, 반은 먼지처럼 흩날린다. 바로 이 습관이 담배를 피우면서 뒷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한 원인이었다. 남자가 재를 떠는 걸 보자. 손목을 유연하게 놀려 재떠리에 바짝 대고 부드럽게 살짝 한 번 튀기고 굴린다. 남자의 이 습관이 담배를 피우면서 재를 덜 흘리는 까닭이었다. 남자가 말한 담배를 맛있게 피우는 사람의 경지에 다다르려는 욕실을 나는 부리지 않는다. 단, 내가 담배를 피운 자리를 보며 늘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버릇만큼은 지금부터 개선하고 싶다. 한 개비의 위안을 느끼면서 그 뒷처리하는 걸 서두른 결과가 늘 담배를 피운 내 자리를 지저분하게 한 걸 뒤늦게나마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위안을 즐기되 좀 더 여유있게 담배채를 터는 데 차분할 필요가 있다. 한 개비의 위안을 누리고자 담배질을 하는 것이지 한 개비의 조바심을 느끼려고 내가 담배 피우는 건 아니다. 담배를 피우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느린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다. 담배를 피우며 이런 여유가 몸에 배면 남자가 말한 맛있는 담배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. 2011년 9월 13일 글,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, 무학 낭독,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